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김포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통일형 풋살 축구장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통일의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그들은 축구를 통한 우리 화합의 한마당을 또 새롭게 펼쳐나갈 그런 새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수강료 전액 무료이고요 장소는 김포 관내 축구장입니다 네 이곳은 지금 사단법인 위로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전력축하고 있는 대표님은 우리 탈북민으로서 애플 아이폰 외에 수리를 아주 꼼꼼하게 맡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께서 또 아마 축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저기 보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 정말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이런 유니폼들도 볼 수 있고요 저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이런 축구화를 비롯해서 축구공이라던가 축구공 하나에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미래에게 쏟아붓고 있는 우리 국가적인 것이나 혹은 위로재단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어린 청소년들도 이렇게 축구의 새싹을 또 마음껏 싹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떤 아이들이 주로 와서 여기서 또 축구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여덟 살 여덟 살이에요? 축구 배우러 왔나요? 축구 배우러 왔어요? 네 아 친구예요 친구예요? 어디 사세요? 김포예요 김포에 살아요? 여기 친구들은 그럼 다 김포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네 축구를 좋아해요? 네 축구 그래서 학교에서 반가워도 해요 아 축구 반가워도 하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는 축구 여기 다니는 엄마가 아빠가 여기 사장이라서 레이웃살을 해서 왔어요 아 축구하는 아빠가 사장이어서 여기 왔다 그럼 친구들은 아빠 아니잖아 데리고 왔어요? 아니요 김재단 아빠가 아 김재단 아빠가 아이고 김재단 아 그 뭐라고? 김예단 아 김예단 이렇게 해서 예약했어요 어머 귓볼 귓볼이 김재단 아우 여봐 네 아이들이 되게 또리또리답니다 네 카메라 시커먼 카메라가 그러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자 저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알록달록하게 그냥 일반 집에서 입고 나왔던 옷을 입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축구복을 또 입은 와 위로 FC라고 또 이렇게 마크까지 박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어머어머 몇 살이세요? 아홉 살이요 아홉 살이래요 우와 아까 그 친구보다 더 또리또리하게 말을 합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 축구를 한 지는 얼마 됐어요? 축구요? 1년이요 1년 그러면 어떤 걸 맡고 있어요? 축구에서? 그냥 헤딩을 맡고 있어요 그게 뭐지? 그냥 저쪽에서 달려와서 달려와서 공격수? 네 아니면 왼쪽 오른쪽 날개? 네 막 이런 거? 공격수요 아 공격수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구나 짱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축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축구요? 네 축구 보니까 뭔가 재밌어 보여서 해봤는데 재밌어서 시작했어요 아 뭔가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또 그래서 계속 시작을 하게 됐다 아 축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네 우리나라 현 시대에 그러면 축구 왕이 누가 있는지 알아요? 손흥민 손흥민 그럼 앞으로 손흥민 형처럼 그렇게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네 어머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의 정말 또의 이런 관심을 사랑을 또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거 한번 동작을 그럼 한번 동작 좀 한번 해 봐주 이거 해 봐주실 수 있어요? 이거? 어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오 이거 어렵다 되게 어렵다 동작 야 이게 뭔가 동작이 달라요 벌써 네 자라나는 새 세대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정말 주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 따뜻한 손길을 우리 다 같이 보내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로 FC 네 파이팅이고요 우리 다 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쏟아보면 감사합니다 그렇다 zawsze 토너 또 힘듬어요 수 Masi rendering 대표를 맡고 있는 김초창입니다 반갑습니다 kep 어 학범님들 하고는 제가 직접 다 통화를 해서 말씀을 гром야를 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취지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로 제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왜 하는지.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형 유소년 축구교실이잖아요. 잊혀져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는데 김포시가 접경지역이면서 통일이나 풍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도심이 있다고 해서 다른 도시보다 김포시가 김포시에 있는 특히 굉장히 젊은 층 유입률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우리 유소년들이 아이들이 정말 통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같이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저는 축구가 가장 좋은 매개차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또 그냥 땀 올리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김포시와 유력의 날이 같이 남북 어린아이들이 서로 같이 땀을 흘리면서 축구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 통일이 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시간에 좋은 날에 이렇게 위로FC가 창단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옆에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있는 봉사단체 중에 진검다리라는 봉사단체가 저희 아이들과 할 때 여기서 많이 봉사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진검다리 회장님하고 실무하시는 분들 같이 나오시면 한 번에 이사하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혹시 만나면 반갑게 이사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검다리 회장님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희 진검다리 단체가 위로재단 대표님과 함께 우리 새싹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앞으로 기념하려 할게요. 알겠죠? 네! 저희 옆에 저희 진검다리 회장님입니다. 대표님과 봉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많이 하신다니까 박수 좀 크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위로재단의 뭐 이사님이시면서 저희 봉사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공생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로재단 위로FC 총괄 이사님이십니다. 네! 국가대표 출신이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도자이신데요. 앞으로 이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실무를 책임지실 겁니다. 네! 네! 청괄 이사회 맡은 이종, 의창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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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자주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다 뭐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국토시에서 전국 대회를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것도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씹쳐!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처음 오겠습니다. 호감용의 젊은 대표님께서 나와주셔서 너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통일형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저기에는 어떤 뜻이라든가 이런 게 담겨져 있나요? 일단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을 좀 더 다양한 세대 그 중에서도 지금 부모 세대나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통일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통일은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통일은 교육보다는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오, 체험! 네,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이나 뭐라도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어울리면서 그렇죠. 위로 FC 이렇게 있던데 그 위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뭐 어떠한 이제 악조건이나 아니면 뭐 이제 어려운 그 시점에서의 타인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 정확하시고요. 아! 저희가 위로재단의 위로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 세 가지 식이나? 네. 첫 번째는 영어 우리라고 하는 위하고 아, 위! 한자로 길로자예요. 길로자. 영어와 한자가 믹스가 된.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 우와, 너무 좋다. 두 번째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위로 향해 가자는 거예요. 위로? 아, 위로 향해 가자? 네.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위로. 네, 이걸 제가 지금. 흥미를 향해 가자는 의미도 되겠죠.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이제. 오, 제 아이템이 너무 신선한 것 같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일단 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사를 했어요. 제가 만난 다양한 직장인이든지 학생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담이라고 하는 세팅보다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답을 좀 찾고 싶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문제 해결 중심의 클라이언트가 원하고자 하는 그 원인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현장에서 듣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와전되는 정말 이거 실천형 리더시네요. 이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길자가 들어가는 단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실향민 세대라든가 아니면 탈북민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저는 한겨부터 회령. 허억! 그런데 지금 그 남조선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투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 가까운 분들은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여기 도망쳐 내려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5년 됐습니다. 아하하하. 저보다 10년 더 사셨네요, 진짜. 어우, 그런데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야. 15년의 삶을 이렇게 알차게 살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멋진 대표님으로 변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대표님 뒤를 따라다닙니다. 발짝반짝. 자, 그래서 이제 FC. 우리 위로 FC를 원하고자 하는 이제 모든 이제 주니어, 시니어. 시니어도 받아요? 시니어는 저희가 다른 스포츠를 통해서. 아, 다른 스포츠를 통해서. 네. 어린 친구들, 김포에 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많이 주목을 해 주고 지원하십시오. 저희도 팍팍 응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꿈나무는 아주 그냥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폰 사업을 아이폰 수리를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교육을 준다고 수리에 대한 교육. 즉, 창업 지원을 직접 컨트롤 해 주고 그것을 교육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 일단 사실 사실 저희 포레드,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주문을 위한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갑시다. 그래서 이제 기술 교육 차원에서. 기술 교육. 그런데 그것보다 시간적으로도 좀 자유로우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전자기기 수리 서비스 기술을 교육을 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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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정보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까지도 직접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직업적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창업적인 걸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우리 대표님. 앞으로 사업이 좀 더 번창하기를 제가 저를 비롯해서도 또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제 기원을 드리고요. 앞으로 비전적인 것. 오늘 보니까 발대식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앞으로 비전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좀 해나가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다 같이 함께하는 것 같으시거든요. 참기하는 데는 뭐 어떤 소신 성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배경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우리 하나되는 가치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면 저는 다양한 분녀로 다양한 아이폰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도 세워지게 하는 게 저희 암흑기전입니다. 와 너무 정말 이 가까운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들여다보는 정말 이 시대 진정한 통일 리더이신 우리 김주찬 대표님을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꿈은 계속 또 이제 앞을 향해서 늘어만 가지 줄어들지는 않고 위로 향하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김주찬 대표님께서 이끄는 김포에서의 우리 통일도시에서의 이 어린 친구들 위로 FC의 꿈과 또한 아이폰 수리 기술을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기술까지 전수시켜주는 거창하고도 아름다운 꿈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